비오는 날, 딸기 피킹을 가고 이런 트롤리를 빼고 피킹을 하는 친구들이 타고 있어요. 보이죠? 보이시죠? 네, 그러고 있어요. 트롤리를 저렇게 바퀴를 갓대게 넣고 저기 앉아서 가면서 피킹을 하는 겁니다. 100m 앞에서 뉴턴입니다. 뭐야? 어떻게?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줄 채우고 바닥이 안 보이게 채워주면 한 트레일이 완성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타는 거군요. 탑피커는 어떻게 따야 되나요? 딸기요? 네. 이거는 그린이긴 한데 이렇게 잡고 뜯으면 뜯어집니다. 그린도 넣어야지 돈이죠. 그린도 넣어야 돈이 됩니다. 그린도 넣어야 돈이 됩니까? 그렇죠. 이런 러비씨는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땅이 좀 질빡질빡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죠? 해이덴 씨 무슨 일이죠? 이게? 바퀴가 빠졌어요. 아... 괜찮아? 진짜? 봐봐. 오 야. 이거 봐. 아 진짜로? 응. 이거 머리 박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이런데 머리 박지 않게 아주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게 로우가 끝나면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다시 그 로우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반대쪽. 못 탔던 쪽을 한번 쏴주고 들어오는 끝. 요구르트 아저씨. 딸기 요구르트 하나 주세요. 던져주셔도 돼요. 아. 잡았어. 잡았어. 와 이거 개 싫어하다. 여러분 이런 S급은 절대 S급은 판매하지 않아요. A급만 판매합니다. S급은 요런 거 입으로. 음. 맛있어요. 안 반 revelation 사 ضIR assaye . 미리 알겠군요.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moticy by bur worryingير س- 요구르트인데 kamu? 영상 잘 알아. I told the movie이 구매를 하면mia가 드시 inheritance 딸기 요구르트 하나 주세요 이거 아주 맛있는 걸 주시네 손님 왜 드세요? 원샷 손님 원샷 맞아 악마 후진 일자로 하는데 저건 무슨 손이죠? 후진 일자로 하는데 손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잘 안 빌려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전혀 운전할지 모르네요 다 딸기요 다 딸기요 네가 딸기 농장을 하는 건 어때? 오빠가 그 땅을 사는 건 어때? 응? 내가 플러키랑 다 갈게 응 방까를 좀 많이 쳐줘야 될 것 같아 네 방까를 한 5천원 쳐주면 되는 거야?